거무줄 치우고 여기 벌집도 있었어 여기 이게 이제 선이 되니까 이건 정상이고 있지 이거 하나가 전기 위에 나오나 좀 확인해 줘 여기서 확인하면 돼 안 돼 여기서 못해 아 나오네 이거 고기 고기 아이고 기능사 확실히 야 기능사 진짜 좋으네 가방까지 야 기능사 필라네 이게 메가링이라 저거 작업 체크하는 걸 메가링이라 그러지 됐어 이제 전기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체크하는 거야 어후 필요하네 그래야지 전기기능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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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에 이거 봐 이거 테스트기 테스터기 이거 검지기 전기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 검지기 이거 밀워키 거 이거 이거 당연하게 이거 뭐 스트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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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스트리퍼 알지 수천번 얘기했던 스트리퍼 별거 다 있지만 이거는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제대로 역상인지 제대로 꽂혔는지 전기가 제대로 꽂혔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되는데 별로 사용을 안하지만 그래도 다 했어 그 다음에 또 나는 이것도 있지 어이구 이거 아니 가져다녀 호시거 호시거 이것도 있지 어 가져다녀 이제 이것도 있지 응 그냥 까야지 이제 가져다녀 이거 응 이거 왜 가가방 안 가져다녀 어 이건 어떡하고 이거 응 아 그거 채워야지 그거 못 채웠네 또 있지 그 다음에 전선 까는 거 있지 전선 전선 벗기는 거 오우 없는 거 없네 이거 뭐 보실 건 날씨 옷들이 다 들어있더라고 이 안에 이렇게 뭐 이게 이게 수십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다 되지 뭐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거 LED등 이마에 차고 어두운 데 형광등 갈 때라든가 뭐 화장실에서 형광등 갈 때 안 보일 때 이거 끼면 좋지 이 정도야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갈 때 이거 속게 가지고 있고 테이프 야 이야 그 다음에 전선 끝에 마무리할 때 이거 마무리할 때 다 있네 저기 이거 컨넥터 와이어 컨넥터 이래서 전기 두 손 꽂아가지고 딱 집는 거 이래서 준비물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와이어 컨넥터고 그 다음에 준비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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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이거 전선 같은 거 연결할 때 묶어가지고 쥐꼬리 접속이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연결하는 거 안 하고서 딱 양쪽에서 꽂아가지고 형광등 전등에 많이 있잖아 여기 편하더라고 이런 거 할 때 감전될 위험도 없고 작업할 땐 좋더라고요 탁기구 여기 탁기구 눌러서 뭐 대충 이 정도지 뭐 됐어 오늘 이거 잘 잡아냈네 근데 누가 잡아냈지 근데 내가 올라와가지고 잡아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전기가 탁 나가 그러면 다시 멘붕에 빠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하나부터 짚어 나가야지 또 어제 내 힌트 줬잖아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네 적합적합하게 이게 점검자가 왔다는 얘기네 이게 아 그러네 여기 계량기에 형이 생겼어 어 잘했어 여보 아니 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고생인지 이렇게 다한텍으로 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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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